상반기 가장 힘겨운 시기를 보낸 업종 중 하나가 바로 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 중인 바이오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졌는데요. 성공적인 증시에 안착한 기업들도 많지만, 몇몇 기업들의 상장 심사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상장 시점을 놓고 고민에 들어간 기업도 있습니다. 허윤형 기자입니다. 주춤한 코싹 벤처펀드 자금 유익과 새내기주의 수익률 부진,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전반적인 증시 침체. 뜨거웠던 상반기와 비교해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 전망은 그다지 밟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여파를 겪은 상황이라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 중인 바이오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큽니다. 상반기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을 완료한 바이오 기업은 총 5곳. 성공적으로 증시에 안착한 기업들도 있지만, 노브메타파와 전진바이오팜, 사이토젠 등의 기술특례 상장 심사는 다소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14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옵티팜은 공모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물 진단 사업을 영위 중인 이 회사는 주가 수익 비율 46배를 기반으로 공모가를 제시했는데, 증권가에서는 다소 높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상장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옵티팜 관계자는 현재 주간사와 공모일정 연기를 논의 중이라며, 일정이 수정되는 경우 즉각 공시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연됐던 기업들의 상장이 연말로 몰리게 되면 매년 반복되는 IPO 대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몰리면서 수요가 분산되고 다소 저렴한 공모가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다소 과열됐다는 평가를 받은 상반기 코스닥 IPO 시장. 하반기에는 합리적 공모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허윤형입니다.